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도대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증인이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때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그에게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골레서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